오 미키! 구독해요! 좋아요! 사랑해요! 오 마이 리키 내 마음의 열쇠는 너가 갖고 있어 우주만큼 널 사랑해 비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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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밥 먹으라고 한 다섯 번은 말했네 밥 먹으러 가야지 아우 방 좀 치워 이게 뭐야 돼지우리네 돼지우리야 알았어 알았어 치울게 치울게 아유 진짜 김 맛있지? 응 응 이모네가 맛있다고 줬어 바삭바삭해 방 좀 치우고 야 방이 그게 뭐야 오늘 치우려고 그랬어 책상도 싹 치우면서 그 안 읽는 책들 다 모아야 돼 오늘 중고책 도서관 아저씨가 가져가기로 했어 아 그거 다 모아놨어 어디다? 내 방 바닥에 이미 다 모아놨어 어 잘했어 바이올린은 좀 어때 요새? 맨날 라 안하네 그 라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음 나중에 그 어디냐 줄리어드 음대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야? 엄마 김칫국 여기 있어요 이거 마셔 열심히 하라고 으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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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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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렇고 그냥 이게 그 책 뭐 하는 건가 보네 그로가 예수 계시오 아 여보세요? 네네 지금 오세요?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우 추워 누구요? 어 중고책 아저씨 아 아 왜 이렇게 깨끗해 잠깐만 어 없다 아 내 다이어리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가깝지만 먼 오늘 서라랑 집에서 틱톡 찍고 라면도 먹었다 반장으로 일하러 너의 모습이 축구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좋아 언제쯤 너가 널 봐줄까 오늘도 난 널 기다려 너 갖고 싶다 아 엄마 내 방 치웠어? 치우겠냐 너 책상 다 치워야 돼 내 방 내 방에 책 못 봤어? 그 중고 책 뭐 하는 거 그거? 중고 책 뭐 하는 거? 응 그거 방금 아저씨한테 줬지 여기 내가 잠이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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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모가 음? 이거뭐야? 반장이거인가? 반장아? 이거 넣었거니? 내 다이어리 대체 어디 간거야? 전화해보면 되겠다 여기는 홍금이 콜센터입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지금 제 다이어리 어디 있어요? 지금 오비키님의 다이어리는 남 반장 책상 위에 있습니다 반장으로 일하는 너의 모습이 축구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좋아 나의 실없는 장난에 환한 미소로 대답하는 너 언제쯤 누가 널 봐줄까? 오늘도 난 널 기다려 어? 이거 너 다이어리야? 확 소름 뭐? 이쁘다 이거? 이거 내꺼 아닌데? 저거는 널 볼 콜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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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, 자, 읽어보자. 이른봄 씨앗을 품었다. 산수유나무, 이른봄 씨앗을 키운다. 이거 뭐니? 우리 약속했죠? 수업 시간에 교과서 외에는 책상 위에 뭐 올려놓지 않기로. 수업 다 끝나고 찾으러 와. 죄송합니다. 오비키, 오비키, 오비키. 네, 읽어볼까? 네. 이른봄 햇살이 씨앗을 뿌렸다. 11쪽, 12쪽 숙제 수업 끝. 우리 축구 한판 하러 가자. 선생님, 저 그거 아까 간장이가 뺏긴 거, 그거 제 거예요. 죄송합니다. 너가 돌아와서 기뻐. 다시는 널 소홀히 대하지 않을게. 미안해, 그리고 사랑해. 어디까지 읽었죠? 아, 오늘 시 읽을 철이죠. 페이지 4쪽. 이렇게 보면. 엄마, 두부도 같이 사오라고? 우유도 사와도 돼? 이리로 와봐요. 아, 싫어요. 아, 이리로 와봐요. 아, 이리로 와봐요. 다시 한 번 내 눈에 띄어라. 이때는 이걸로 안 끝난다. 남반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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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. 채석이는 새처럼 잔뜩